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5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상태고요 시속 30km 제한을 하고 있고 무단횡담방지 펜스 다 쳐져 있고요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양방향 2차로 도로 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정차되어 있는 차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내리막이네요 지금 내리막 언덕이 딱 져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안전운전 해야 될까요 1번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한다 맞죠 존 30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맞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주정차 해선 안됩니다 1차 지금 불법이죠 그러니까 내리막이림으로 빠르게 주행한다 이 빠르게 주행을 하게 되면 존 30을 넘어갈 수가 있겠죠 안되는거고 내리막기니까 과속을 하게 되면 저 정문이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앞에서 속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서행을 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정차는 할 수 있다 안돼요 주정차 둘 다 금지구역입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주행한다 횡단보도 통행할 때는요 경음기 사용 자제하고 일시정지 해야 되는 거죠 둘 다 틀렸어요 스쿨존인데 더욱 조용히 해야겠죠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한다 그리고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1번과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6번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두 가지는 지정이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통행수도는 시속 60km 이하다 60 아니고 존 30 30km 이하입니다 틀렸구요 유치원 시설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없다고 한게 있네요 특수학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맞고 초등학교 맞아요 2번 3번 맞는 얘기구요 오답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서 통행속도는 시속 10km 이하로 해야 된다 30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거 두가지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7번 어린이보호구역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학교 횡단보도 부근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 맞는 두가지는 했습니다 학교 횡단보도요 쭉 보니까 수박차도 와 있고 전방이 쭉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양보 표지판도 보입니다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주차는 가능하다 안 돼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핀다 맞는 얘기죠 보행자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진행한다 안 되죠 존 30입니다 30km 제한입니다 차의 통행에 관계없이 정차는 가능하다 안 돼요 주차정차 다 안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할 때는 일시정지한다 맞는 얘기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맞는 거 두가지는 보행자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핀다 2번과 보행자가 횡단할 때는 일시정지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58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빨간색 포장이 되어 있는 보호구역이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지그재그 차선이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서행하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가는 거고 왼쪽은 차들이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쪽엔 또 차 나오는 곳이 있고 보죠 비어있는 차로로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여기로 지금 속도를 높여서 쫙 통과를 하란 얘기인데 그럼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차 대비를 못 하잖아요 또 이쪽에서 차가 언제든지 또 차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서 통과하는 거 거의 대부분 오답이죠 별다른 위험이 없으므로 다른 차들과 같이 통과한다 제가 봤을 땐 여기 엄청 위험이 많습니다 여기 차들도 튀어나올 수 있고 이 차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애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무단횡단 방지 펜스도 쳐져 있지를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늘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주행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별다른 위험이 없지 않아요 위험이 많습니다 다른 차들과 같이 통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노면 표시에 따라서 주행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을 해야겠고요 왜 노면 표시가 주행 속도를 줄이라는 표시가 어디냐 했을 텐데 이게 그 얘기라고 했습니다 지그재그 차선 차가 서행하여야 할 곳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죠 서행입니다 맞고요 4번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날 수 있으므로 경음기를 사용하면서 통과를 한다 물론 경음기 사용하면서 통과할 수도 있죠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인데 보호구역에서는 가급적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틀렸고 다른 차에 가려서 안 보일 수 있는 보행자 등에 주의한다 즉 이 차들에 가려서 보행자들 여기서 뛰어나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거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행자 등에 늘 주의를 해야겠죠 보호구역이니까요 따라서 맞는 운전방법 두 가지는 노면 표시에 따라 주행 속도를 줄이며 진행한다 이거요 그 다음에 다른 차에 가려서 안 보일 수 있는 보행자 등에 주의한다 여기에 튀어나오는 보행자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5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보니까 왼쪽엔 택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지금 정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황색 점선이라서 정차가 가능한 곳이죠 이런 상황에서 택시 왼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제가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차로를 변경하기 어려울 경우 버스 뒤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버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진행을 한다 그렇죠 이쪽에 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뒤에 차가 계속 오면 무리하게 또 여기 진입하여서는 안 되겠죠 잠시 정차를 했다가 상황 봐서 이 차가 가면 가면 되고 안 가면 여유공간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하차하는 승객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수 있으므로 급정지를 한다 급정지가 틀렸네요 그래서 천천히 정지를 해서 사람이 여기서 내려서 이 차 뒤로 튀어나와서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고 차들이 내려서 차 앞으로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감속을 해서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을 해줘야 됩니다 틀렸어요 뒤따르는 차량과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안전을 확인하며 주행을 한다 맞죠? 이 상황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걸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차로 변경을 할 때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포인트죠 3번 맞는 얘기고요 4번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버스를 그대로 앞질러서 주행한다 별 문제가 없지 않지 않아요? 그죠? 이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버스에서 사람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앞질러 주행하는 건 위험할 수 있죠 또 경험기를 울려서 주변의 주의를 환기하면 벌써 경험기에서 틀렸죠 신속히 좌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신속히 변경 틀렸습니다 신속히 라는 단어 틀린 단어라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지 않아요 보통 경험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요 안전을 확인한 후에 흐름에 맞춰서 좌측 차로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요 차로를 변경하기 어려울 경우 버스 뒤에 잠시 정차했다가 버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진행을 해주고 뒤따르는 차량과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안전을 확인하며 주행한다 1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60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비가 와요 또 비가 오는 날이고 우산 쓰고 계신 분 계시고 횡단보도 쪽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고 요분은 밑에 내려와 있네요 이런거 위험하죠 지금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래요 요렇게 갈 거에요 지금 어떻게 안전하겠는가 하는 거죠 1번 우산을 쓴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속하여 운행을 한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이분처럼 또 내려올지 몰라요 맞는 얘기고요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요 신속이라는 단어 틀린 단어라고 그랬죠 신속하게 우회전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보행자 독실신호 끝날 때까지 완전히 정지선을 정차했다가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서행 우회전 여기 맞는 얘기고요 요건 틀렸어요 그래서 다음 비오는 날은 되도록 앞차에 바싹 붙어서 서행으로 운전한다 바싹 붙는 거 이것도 틀렸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줘야 되죠 틀렸고요 도로변에 웅덩이에서 물이 튀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운전한다 그죠 비오는 날 특히 조심해야 되죠 이거 나중에 이거 다 물에 젖은 거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웅덩이 나왔다 그러면 각별히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주의하시고 가구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 것이 안전하다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으면 어떻게 돼요? 급제동을 하게 되죠 비오는 날 특히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내가 천천히 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팍 밟으면 어떻게 돼요? 뒷차가 와서 내 뒤를 딱 때리게 되죠 추돌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안전운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밟아야 됩니다 충분한 거리 두고요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요 우산을 쓴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속 운행한다 이것과 도로변에 웅덩이에서 물이 튀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운전한다 이거 1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6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보니까 횡단보도고요 우산을 쓴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반대편에 차가 한 대 보이고요 이 상황이에요 경음기를 계속 울려서 차가 접근하고 있음을 보행자에게 알린다 경음기 계속 울려서 보행자한테 알리는 건 매너가 아닙니다 보행자가 알아서 건너고 있어요 보행을 보장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경음기를 갖다 울리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또 보행자 뒤쪽으로 서행하며 진행해 나간다 횡단보도라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를 해야 되고요 보행자의 보행이 완료된 걸 확인한 후에 통과를 합니다 건너가자마자 뒤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는 분 계신데 이분 갑자기 뒤로 획 돌아서 올 수도 있고 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이분이 보행을 저 끝까지 완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거 틀렸고요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얘기죠 보행자가 신속히 지나가도록 전조등을 번쩍이면서 재촉한다 신속히 틀렸죠? 틀린 키워드라고 했어요 또 전조등 번쩍거리는 거 이것도 매너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렸고요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을 한다 맞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맞는 안전한 운전방법은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을 일시정지하는 것과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한다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62번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볼까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딱 보이네요 존 30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노면편시에도 딱 써있고요 빨간색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양방향 2차로도로고요 황색 실선 구간입니다 보죠?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속도를 준수한다 맞는 얘기죠? 030이라고 30주행해라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2번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면서 주행을 한다 그죠? 스쿨존에서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항 두 가지입니다 3번 사량이 없으므로 도로 우측에 주차할 수 있다? 아니죠? 스쿨존은 주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어린이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도로와 같지 않죠? 어린이가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틀렸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위험함으로 신속히 나왔네요 신속히 틀린 단어라고 했죠? 틀렸고요 서행하면서 주행을 해야 되죠 따라서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속도를 준수한다 그리고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면서 주행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받은 자막으로 주행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